와우 텔슨의 라이브 무엇이 리버풀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리버풀에게 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리버풀이 지난 새벽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에버튼에게 0대2로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최근 4경기 연패입니다 4연패 리버풀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건 프리미어리그 안필드 홈에서의 4연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리버풀이 100년 넘는 역사에서 홈 경기를 내리 4경기를 친 건 98년 만입니다 거의 뭐 한세기만이죠 1923년에 홈에서 그렇게 무너진 적이 있는데 98년 만에 홈에서 4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버튼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지역 라이벌 머지사이드 더비였습니다 리버풀은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도 에버튼에게 상당히 강이 왔죠 오늘 경기 전까지 맞대결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23경기나 무패 행진 리버풀이 이 정도면 절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에버튼에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지면서 24경기만에 패배한 거고요 횟수로 보면 2010년이 마지막 패배였으니까 11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리버풀의 홈 경기였기 때문에 리버풀이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암필드에서 진 거는 무려 22년 만입니다 1999년에 진 다음에 22년 만에 홈에서 에버튼에게 진 겁니다 이런 기록을 다 놓고 볼더라도 좀 충격적이죠 네 이제 뭐 홈 4연패라는 말씀 드렸고 이게 98년 만이라는 기록도 정리해드렸는데 아니 그전까지 정말 암필드에서 절대강자였잖아요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한 번 무너기 시작하니까 정말 뚝이 터진 것처럼 그냥 쏟아져 내리네요 이렇게 최근에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요 순위가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이 6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1위 맨시티와의 승점차는 16점차입니다 이러면 우승 경쟁은 끝났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챔피언스 리그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리버풀이 빨리 분위기를 바꿔서 끌어올려야지만 4위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 챔피언스 리그 근래 우승팀 아닙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렸을까 이게 쉽기도 합니다 근데 리버풀이 지금 4위 안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7시와의 승점차가 3점이니까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승점차긴 하는데 문제는 밑에서 추격하는 팀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에버튼이 한 단계 아래인 7위인데 승점이 같아요 골득실 따져가지고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근데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에버튼에 비해서 빌라 같은 경우는 8위고 리버풀과의 승점차가 지금 4점인데 빌라가 리버풀에 비해서 경기를 3경기나 적게 치렀어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그 아래에 뭐 토텀이라든지 아스날도 리버풀에 비해서는 경기를 적게 치렀기 때문에 리버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정도면 정말 뒤집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 상황까지 와있다 빨리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리버풀이 이토록 무너져 내렸을까 왜 힘들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맞이했을까 놓고 보면 이번 경기만 딱 놓고 보자면 수비 쪽에 미스가 너무 많았죠 시작하자마자 3분만에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히샤러리송 선수에게 줄 때 그때 아 카박 카박하고 아놀드 사이가 깨져버렸죠 라인이 뚫려버리면서 거기서 히샤러리송 선수에게 선지골을 내줬는데 아 카박은 워낙 지금 리워풀이 산토백 쪽에 부상이 많으니까 이번 겨울에 데려왔는데 샬케에서 샬케가 올 시즌 좀 무너져 내리면서 카박도 폼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지난번 챔스에서는 조금 올라오는 듯한 느낌도 있더니 프리미어리그 지난번 데뷔전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지 않은 최악의 또 흐름을 가져버리기 말았습니다 아 카박 안되면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는데 센터백이 너무 없어서 아놀드도 좀 그렇구요 쇠기골은 83분의 0으로 했는데 이때는 좀 아놀드가 칼버트 루인에게 반칙을 좀 범하면서 피케를 내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루드 손이 이제 그 넣으면서 쇠기골 허용을 했고 0대로 줬습니다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이렇게 뭐 피케를 내준다든지 뭐 카박의 어떤 그 라인을 자꾸 뚫려버린다든지 이런 게 좀 문제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리버풀 무엇이 이런 상황까지 내몰었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부상 악재가 너무 많죠 반다이크 조고메스 마티프 파비뉴 조타 밀러 수비부터 미드필더 공격까지 뭐 줄부상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계속 좀 부상이죠 이런 게 사실 리버풀 너무 많이 흔들어놨는데 아니 부상 악재가 오늘도 이게 전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반한 중반에 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주장 핸더슨이 사타구니 를 딱 하면서 또 쓰러져가지고 교체돼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핸더슨도 자신의 주 포지션에서 못 뛰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미드필더에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 센터백들이 전부 다 쓰러져 있으니까 센터백으로 내려쓰고 있는데 내려쓰고 있는 핸더슨마저 다쳐버린 겁니다 이러면 올 시즌 리버풀이 센터백으로 활용을 한 선수 중에 다섯 번째 부상입니다 말이 안 되죠 센터백 두 명 쓰는데 센터백으로 활용한 다섯 명 이 부상으로 좀 쓰러져버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리버풀은 백업을 위한 백업이 절박한 상황이 돼버렸다 대체자원을 대체해야 하는 그런 자원을 찾아야 돼요 핸더슨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나다니 필립스가 투입이 됐는데 이게 리버풀이 센터백 조합을 올 시즌 14번 다른 조합을 썼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이만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면 수비라인의 그 어떤 조합 구성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이거 안정을 가져가기가 어렵죠 핸더슨까지 다쳤으면 필립스가 들어오긴 했는데 겨울 때 데려왔던 벤 데이비스 데려오전 부상당하고 그랬었는데 벤 데이비스 약할텐데 걱정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부상학제들이 계속 겹쳤다는 건데 조금 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상학제가 많았을까 왜 이런 문제점들이 이어졌을까 놓고 보면 좀 더 두텁게 혹은 좀 더 유연하게 그동안 로테이션을 가져가지 못했던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거다 최근 두 시즌 동안 선수단을 충분히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했던거에 대한 대가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사실 우승하고 챔스도 그랬고 프리미어리도 그렇고 그 주축 멤버들이 어느정도 계속 갔던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로테이션이 제일 안되다보니까 그 주축 멤버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또 피로도 누적되죠 상대 집중 견제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부상을 당하고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는거에요 좀 더 유연하게 계속 로테이션 자원들을 확보하고 또 그 선수들을 통해서 로테이션이 좀 더 돌아갔다고 한다면 선수들의 체력도 안배하고 견제도 좀 분산시키고 이러면서 부상의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부상들이 속출했던거고 그러지 못했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부상도 부상이지만 양쪽 풀백인 로버트슨 노보아하고 아놀드 놓고보면 폼이 좀 떨어져있잖아요 계속 돌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장사없죠 피로의 장사없습니다 저희도 막 너무 피곤해서 잠오면 잠에 장사없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냥 쓰러져버리게 되는거니까 음 근데 또 그런것도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사실 이렇게 그러면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했던 대가라고 한다면 로테이션을 돌만한 선수를 그래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 선수들이 어찌보면 다 실패로 돌아간거에 대한 또 결과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즌만 놓고보면 뭐 치미카스 데려왔는데 치미카스 제대로 로테이션 못쓴거죠 음 공격쪽에 미나미너 결국 또 떠났죠 허리쪽에 티아고 알칸타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티아고 알칸타라가 정말 베스트 라이너를 딱 구성해서 미드필드에서 한 번에 다 뛰어봤냐 계속 부상이니까 플랜 B 플랜 C랑 뛰니까 무슨 뭐 능력을 보여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부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대만큼의 티아고 알까 그래서 막 지적도 있잖아요 뭐하러 데려왔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뭐 카박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몇 경기 안 치르긴 했지만 이렇게 뭐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혹은 좀 더 다른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좋다 같은 경우는 잘 쓰려고 했는데 또 부상이고 그러니까 뭐 영입을 안 한 건 아닌데 영입을 하는 선수들이 잘 적응을 못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래서 팀을 떠나거나 못 뛰거나 영입을 그 이후에 조금 못한 것이 아닌가 좀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핸더슨을 내렸음으로써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센터백이 워낙 부상자가 많으니까 핸더슨을 내렸는데 내리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의 구성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허리 쪽에 파괴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허리 쪽에 티아고 알칸타라 베이날듬 커존 이렇게 뛰고 있는데 베스트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서 핸더슨을 좀 올려 써줘야 핸더슨이 차지했던 비중이 진짜 컸거든요 잘라주기도 하고 찔러주기도 하고 직접 진투도 하고 그래서 허리 쪽에서 뭔가 에너지를 발휘해 줘야 되는데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티아고 알칸타라도 죽는 거예요 완전한 미드필더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티아고 알칸타라도 완전한 연소를 하지 못하고 있죠 자기의 능력을 다 태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경기도 톰 데이비스 중심의 에버튼의 허리에 완전히 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했던 카드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공격도 마노라라인 마네 피르미누 살라가 사실상 고정이죠 뭐 그러니까 미나미노라든지 아니면 오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받쳐줬어야 되는데 공격이 안 되니까 샤키리도 그렇고 좋다는 부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선수들이 그냥 고정화돼서 가니까 약간 매너리즘 집중력 이런 게 좀 떨어져 오늘 경기도 보면 점유율도 리버풀이 72대28 뭐 7대3 정도 경기 슈팅도 15개 대 9개 다 이런 데이터는 앞서있지만 결국 골 못 넣으면서 0대2로 지잖아요 공격의 어떤 집중력과 파괴력도 좀 아쉽다 아 리버풀 쉽지 않네요 이게 흐름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위기인데 이럴 땐 지금으로서는 뭐 클록 감독 뭐 이적시장 분 다 다쳤고 클록 감독의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음 와 4-2 싸움 혹은 그 밑에 치고 올라오고 그런 팀들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나 보입니다 아 리버풀 정말 최대 위기네요